여기서 아마 주인공이 이제 능력을 얻었을텐데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던지는 것도 되구요 들어서 던지는 것도 되구요 그냥 이런 중력 중력을 이용하게 되어서 이제 네 됐어요 여기 보니까 시체도 있네 사람이 죽었나 봐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능력을 이용해서 좀 더 머리를 쓰면서 이 위기를 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뭔가 아이템 박스같은거 없나? 괜히 이런 길이 있을거 같지가 않아 내가 봤을때 이런데 아이템이 없네요 여기로 가는거네 이거 능력 쓰면 왼쪽 하단에 보면 파란색 게이지가 줄어듭니다 이거 많이 쓰면 안돼요 아껴 써야돼 이걸로 무슨 공격같은 그런 거 기대하면은 안되기 때문에 저기 정면에 뭐야 오 저기 뭐 있네? 좋아 이런걸 초능력으로 이용해서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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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그리고 이 게임은 항상 얘기를 하는거지만 바닥을 조심해야돼 바닥을 트랩이 어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됩니다 불키구요 어떤 내용이냐구요? 주인공이 여기에 왔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떨어졌어요 프레스 R 누르면은 에너지 에너지래요 R 누르면 이거 뭐지? 이거 어디야 쓰는거 같지않아 이거? 이거 먹는건가? 아 책 아 아이템이네 이거 아이템이었네요 아 이거 R 누르면은 그거 회복되나 보다 맞지 아아 Q 누르면은 HP 회복하거든 음 좋구요 네 솔직히 말해서 이런데 와서 쪽지 읽을 필요가 없지 어차피 내 알바 아니거든요 그죠? 나에 관련된 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내려가는거 맞나 이거? 오케이 오케이 여기 어떻게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저거 뭐야 아아아아 야 나 천재인가 봐 와아 역시 사람은 주변에 이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돼 가자 가자 빨리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좋구요 이런 불들은 다 키고 가자 이제 우리의 주 목적 여기를 그냥 탈출하면 됩니다 네 그냥 나가면 돼요 어려운거 없어요 뭐야 이거 안 놀리는건가? 어 작동 안하네? 뭐야 뭐야 아 여기로 가야되나봐요 조심 이런데 저번에 1회차 때 받겠지만은 괴물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바닥도 잘 보면서 가구요 이런것쯤이야 빠세! 연화윤이 멸게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음? 리모컨 찾을 때도 용이하고 핸드폰 찾을 때도 용이하고 괜히 저기 일어나서 하기 싫을 때 어? 좋아요 이거 뭐지? 이거는 작동이 안되는데 이건 만질 수가 있는 어? 저장하는거 있다 나이스 저장 어? 멍몽이님 10개 감사합니다 어? 아이템인가? 여기 뭔가 반짝거리지 않았어? 기분 탓인가? 일단 이거 뜯었어요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가자 아 이거 작동 안되네 이거 앞에 문 있는데 이게 작동이 안돼요 아 설마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게 들어있는거고 조금 비었잖아 들어있는거 넣어야 되는거 아니야? 그래야 작동되는거 아님? 맞다면 천재 근데 그걸 어디서 얻느냐가 문젠데 게임 이름 방제목에 있습니다 중요한건 여기 뭐 없는데? 할만한 갈만한 길이 없는데요? 어디 길 보이나요? 여기도 못 넘어가는 데잖아 내려가야되나? 여기 없을거 같은데 기적의 시야라고? 상자 있는데 구석에? 뭐 여기만 하는.. 자 이거를 여기다 끼워주면은 역시 이거네 어 이거네요 좋습니다 저거일거 같더라구 음 와 여기 뭐야? 아니 근데 이런 지하에 이런 시설들이 있네 대박 아이템 챙기구요 헥 여기 시체들 엄청 많아 이거 누가 봐도 밟으면 안되는거지 데인젤 이거 밟으면 안될거 같은데? 어 여기 계단있네 유후 아 작동 안됨 야 우리 저기 건너가야되나 그러면은? 여기? 오케이 오케이 놔두고요 아 이거 아이템 나오는거네 폭발물이야 야 저번에 이거 누가 폭, 폭발물이라 하지 않았나? 아우 아이템 사라졌네 저 아이템, 아이템 박스구나 아하 아 근데 못어놨네요 버려버렸네 아 여기 멀리서는 못 땡기네 능력 사정거리 왜이러냐 아 위에 화물통 옮기라구요? 뭐 저거? 됐어 여기 넘어갈 수 있겠지? 점프로? 안되나? 좀더 여기 할까? 오케이 아 여기도 넘어가야 되네 조심 쪼금 굴러가게 쪼금 굴러가게 놔두고 쪼금 굴러가게 놔두고 쪼금 굴러가게 놔두고 야 궁금한게 이거 밟아서 한 세 번만이면 갈 수 있을거 같긴 한데 세 번만이면 쪼금 굴러가게 놔두고 쪼금 굴러가게 놔두고 어 갈 수 있겠다 이거 도전 아우 망했다 발로 차버렸네 하나만 더 가져오지 뭐 밟구 하하 어어어어 아이씨 아 이럴거면 갱 지나갈 걸 얼마 안 아프잖아 아하 괜히 이 화살표가 왜 여길 올라가라는건가 아이씨 하나 더 필요하네 오우야 사전구리 그나 좀 쓸만하긴 하네 나쁘진 않네요 와우 됐스 여기 가는거 맞겠지 오 여기 길있네 나이스 좋아 아이템 챙기구요 여기 길 있었네 지금 자동 저장 됐습니다 아 이런거 좀 박살나줘야 멋있는건데 여기 뭔가 나올거 같지 않아? 아이템 이런거 먹을거 먹으면은 HP 올라갑니다 나이스 다 먹어 안 열립니다 좋구요 좋은 음 단어가 있다 여기는 올필이 없네 아이템 챙길거 먹을거 밖에 없네 나가자 뭐야 뭐야 이거 우와 뭐야 이거 뭐임 나 뭐 괴물이라도 나올줄 알았는데 이거 뭐에요? 오 오 개간지나는데 이거? 오 느낌있어 느낌있어 시공에 폭풍이야? 아 아 여기서 마법을 못쓰 아 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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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가면 마법 못써요 마법 게이지 사라져 맞지? 아 이런데 마법이 제한되나봐 으으으으음 좋습니다 일단 오른쪽 먼저 갈게요 오 간지 간지 저 아래 시체 있는거 같은데? 갑자기 움직이는거 아니겠지? 누가 죽어있어요 누가 죽어있어요 왜 죽어있는진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문 안열리는 문이고 빨래 탈수 소리 난다구요? 어 이거 밀치.. 밀칠 수.. 미치? 아니 밀치.. 밀칠 수 있네? 버즈 레버 있다 아 어 몰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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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신호 끄는거 맞겠지? 그냥 꺼서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길 있다 안 열리구요 아아 귀찮게 쓰림 이런거 뭘 해줘야 뭔가.. 오 아이템 오케이 마력 한번 충전하구요 이런것들을 다 해줘야만 뭐가 되나봐 여기 다 안열리네 돌아다니면서 다 꺼야 중간에 마법같은거 없어지는거 아닐까요? 어 그럴 수 있겠다 어 근데 간지는 하지않아 여기 여긴 길이 막혀있네 열 수 있나? 못 열어 열 수가 없어 안 열리구요 왼쪽 갈게요 여긴 뚫렸다 눈 아프다고? 이런거에 좀.. 왜? 간지를 느껴야지 눈 아파요 어? 이거 설마 멀리서 불도 켤 수 있나? 와우 이런 능.. 이런 능력 좋아해요 여기 왜이렇게 어둡죠? 고고고고고 비쑤 됐스 미션 컴플레이트 갑시다 이제 저것도 꺼구요 이리 중간에 있는거 꺼졌을려나 뭐여 저거 누구야? 야 온다 온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야 와 어떻게 야 누구 오는데요? 어떻게 해? 괴물인데 괴물 괴물 오고 있어 괴물 저걸로 지금 가린거냐구요? 가린거지 그러면은 괴물도 염력으로 던져버리라고? 이 사람아 그게 됐으면 저렇게 무게감 있게 나오겠어? 염력으로 날려버릴 수 있으면 괴물이 저렇게 어? 등장을 무섭게 하겠어요? 조심 아 뭐야 여기까지 안오나봐 그냥 겁만 주는 용 그냥 겁만 주는 용 근데 가운데 거 전력 꺼지긴 했어 아까 그 중간문으로 가면 되나봐요 중간문 뭔지 알겠지 저기 정면에 있다 보임? 저기 있어 중간에 중간문이 어디 어디 문이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여기다 여기 조심 저기 어떻게 지나가지? 저기 중간에 막힌 데로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양쪽에는 문이 어 길이 없었거든요 왜? 쟤 왜 저래 왜 허풀이 아냐? 상자한테 안되겠다 어? 왜..왜 저러지? 좋아 지금이야 아 이 레버 있다 지금이야 달려 오케 나이스 좋아요 괴물 보냈습니다 역시 나의 순발력과 나의 재치 이런 콜라보레이션에 함께라면 전혀 두려울게 하나도 없죠 어디서 재치냐구요? 뭐가 뭐 어디서 어디서 재치야 여기서 재치지 안 열리구요 버튼이다 뿌옥! 어? 이제 가나요? 엔딩인가요? 나이스 올라간다 아 드디어 올라가네 항상 내려만 갔는데 나이스 이제 올라가네요 흠흠흠 또 추락이라고? 뭘 나 근데 죽기 전에 이런 엘리베이터 한번 타보고 싶어 좀 그런 느낌 없어요? 여러분들은? 나는 이런 좀 허름한 엘리베이터 있잖아 미국 드라마나 이런 데에 나오는 그런 또 이제 그런 엘리베이터도 한번 타보고 싶어 이런 엘리베이터도 한번 타보고 싶어 중국 가면 저런 거 많다구요? 뭐 다 안 열리냐 열린다 아! 아오지 가라구요? 자아 우선은 바닥에 스팀이 지금 가스가 장난 아닙니다 자아 둘 다 껐어요 아 이거 괴물소리 아니지 이거 괴물소리인 줄 알았어 나 여기로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가스끈 이유가 여기 지나가라고? 이거 뭐 타임어택 아니겠지? 갑니다 좋아요 야 역시 나의 이 맵 리딩 속도 스피드 예? 맵을 읽어드리는 속도가 아주구나 안 열리죠 이외차렘이에요 이거 한지 엄청 오래됐어 작년에 쓸걸? 다 깨지도 않았어가지고 기억도 안 나네 오오 전력 들어왔어 나이스 정말 뜬금 없을 수 있겠는데 누가봐 좀 먹고 싶네요 누가봐 뭐야 흠 여기 이제 열린다 아 전력 키니까 되나봐 이거 여기도 열리구요 아아 가스때문에 못 지나가네 아까 그거 해줘야되나 보다 맞지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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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야돼 이거 이 소리가 저 소리구나 와아 천지인가 봐 어떻게 이렇게 예? 이 뭔가 두뇌 회전 속도가 정말 남다른거 같애요 린정 좋아 여기 뭐있지? 아무.. 아무것도 없네요 일단 뒤로 뒤로 먼저 안 열리구요 어 음식이다 아하 이거 못보고 갈뻔엔 뭐야 이거 페인트통이 영원히 확인 감사합니다 페인트통이었네 어 버튼 어어 어 왜이러지? 갑자기 시야가 급격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 어떻게 넘어가냐 여기도 분명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여 여기 넘어가는 거구만 음 아 들러야지 와라 오케이 하나 더 됐스 아 나 마력 얼마 없는데 아 이런 한번 충전하자 역시 여기로 가는 거였구만 이런 버섯 근처에 가면 안됩니다 이거 냄새나는 거 아파요 그냥 손으로 들고 가면 되잖아 주인공 바본가 당신도 이 능력 얻어봐봐 손 쓸까 과연 안 써 누구든지 이런 능력 얻으면은 손 안 씁니다 왜 손을 써요 그래요? 예? 왜 손을 씁니까 일단은 제일 수상한 곧 먼저 한번 좀 오른쪽 위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장하는 거 있구요 나이스 어 아이템 박스 금식이다 금식을 왜 주지? 지금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음식은 어 꼬치도 있네? 이거 그냥 먹어 나이스 먹엉 배고프니 뭐야 다 안 열리잖아 분명 이중에 열리는 거 하나 있어 백퍼센트야 자 아까 반대방으로 가야되나보네 내가 애상하는데 아까 분명 누워있던 애 걔 분명 사라졌어 백퍼센트야 이벤트 자 어 아이템 나이스 오케이 아이템 아이템 오 아 고맙다 그냥 아 아 방중 언제암 띠 안열려 여기 부수고 가야되나봐 어 된다 나이스 나이스 됐스 가자 이제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이곳은 뭐? 뭐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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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괴물 소리 맞는건가봐 에에에 쫄았네 쫄았어 여러분 쫄았어요 이거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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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에 쫄기나 하고 아이템 없네 아 이것도 바닥으로 바닥으로 가는거구만 좋았어 바닥에는 괴물이 없겠지 설마 기어다니는 괴물 있는거 아니겠지 없겠지 조심 헥 여기 뼈들 엄청 많아 누가 사람을 먹나봐 맞지 헥 여기도 엄청 많네 뭐야 왜 부금 없지 없지 헥 야 시체 사라졌어 시체 어 이거 시체방인데 어 야 시체 사라졌네 아까 그 누워있던 시체 사라졌어 우리가 아까 지나간 방인데 여기 헥 모든게 연기였다는거야 마치 소우 그 느낌인데 소우의 그 시체 느낌 불키구요 안 열립니다 오케이 아 이게 아까 우리가 못 지나간데 인가보네 조화요 열립니다 아 깜짝이씨 저보여 아 이런 화장실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애 나는 누가 여기 버섯 놓은거야 이거 오줌이나 싸고 가자 아이템 좋았어 아 이런 음료수 같은거는 마력이 차네 가자 제발 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면서 아 여기 레버 있구요 돌려 어 안 열리네 이거 무슨 레버지 작동이 안돼요 구리스 칠이 안됐나 어 아 여기가 열리네 흑탄이 멸기 감사합니다 여기 못 지나가는데 여기로 가야된다고? 딱 봐도 무섭게 생긴데 여기 잠깐만 이걸로 뭔가 연주될거 같았는데 안되네요 가자 안 무서운 길이 어디냐구요? 솔직히 나 이렇게 하나도 안 무서워요 흠흠흠흠 안 열립니다아 뭔가 레버 내리긴 했는데 이게 어 여기 문 안 열리는데 이거 무슨 레버야? 레버했는데 이거 오 마이 갓 어후 센하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장 됐구요 저 밑에 공간 있어 야 설마 물 안으로 가는거 아니겠지? 다른데 길 있겠지? 제발 아 나 물이 제일 싫은데 안 열려 어 제발 어 이게 막힌길 저기로 가는건가봐 헐 아 나 제일 싫은데? 물 아이 가 그냥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가자 고고고고고고고고고 어 숨쉬는데도 있네 이렇게 오케이 조심 어 음식이다 아 음식이 아니다 아 이거 못 땡기네 아이씨 시선 강탈 어 잠깐만 오 숨숨숨숨숨 와 개매너 시선 강탈시킨 다음에 HP 줄어들게 만들었어 이런 매너가 조심 트렛 이런거에 당하면 하수죠 하수 이거 뭔데 뭐지 아아 여기 하나 더 필요하네 맞지 양쪽에서 돌려줘야되나봐 하나 비었다 하나 찾고 올게요 여기 있나봐요 여기 있나봐요 조심 그렇지 그렇지 와아 여기도 있네 야 이거 무싫고 이걸로 들러야돼? 헐 마력낭비 아아 손으로 들면 되는데 이거 봐봐 주인공 손 안쓴다니까 봤어요? 뭐야 뭐 돌아가는 소리 나네 뭐야 뭐 돌아가는 소리 나네 이거 뭔가 타임어택 느낌 나지 않아? 있어봐요 있어봐 손이 잘들어 맞지? 이거 타임어택이다 뭔가 하는거 맞네 파이프 들고가라구요 필요없어 필요없을거 같애 보니까 에휴 가자 아 이거 맞는거 아닌데 개허구람 아 오반드 여기 뭔데 엄청 어두운데 여기는 갈 필요 없겠지 그러다 한번 가볼까요 아 저장하는 곳 있다 나이스 저장 한번 하고 안 열립니다 근데 괴물 언제 나오냐구요 아까 실컷 나왔을땐 어디있다가 또 오 오케 안 열리구요 여기 내려가는건가운데 좋았어 하나도 안무섭네 하나도 안무섭 봐봐 저거 아까 그 저기 뭐 필요없잖아 가지고오는거 그지? 오케 이렇게 먹는거 어어 여기 체력 오케 체력 레버 이거 없다 이거 없네 이거 버려버려 맞지 새거 끼울거 필요하다 이거 보니까 조심 안열리구요 여기 안열릴거고 안열립니다 어디서 저거 새삥찼지 뭔가 암시하는거 아니겠지 뭔가 암시하는거 아니겠지 여기는 뭐 없죠 어! 잠깐만 뭐 없으면 안되는데 그러면은 레버도 안돌아가는거고 하아 이 자식이 이거 여기다 숨겨나? 음? 내가 모를줄 알고 됐스 어? 뭔가 됐나요? 아 이제 이런 문을 다 열리나보다 마력 소모가 장난이 아니긴 해 근데 마력 좀 많이 주는 편이라서 괜찮아요 안에 아무것도 없구요 여기 다 감옥이네 이런데다가 이.. 어? 훈수충들 넣어놔야되는데 어이 훈수충 훈수충 어이 이런 명을 다했군 방어 지느러미니 몇.. 119개 감사합니다 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쭈잇 감사합니다 여기 왠지 한번 괴물 만날필인데 느낌 헥 뭐야 누가 뒤에서 문 막아버렸어 뭐야 누가 뒤에서 문 막아버렸어 뭐야 수탉내한게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나 어디로 가요 그러면은 어 야 큰일났어 여기 길 막혔는데 뭐 다른 조작할만한게 없는데 그냥 꼼짝없이 갇혀버렸네 어떻게 하지? 여기 뭔가 레버있나? 호떡님 3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레버는 없네요 아 훈수 도구싶다? 조용히 해 내 기지로 충분히 나갈 수 있다 게임의 흐름을 읽자면 여기에 답이 있어요 해답은 여기에 있어 왜냐 여기 뭔가 잘 만들었어 여기 뭔가 잘 만들었어 저거 저거 뭔가 관련돼있는거 아니야? 하나 빠져있고 하나는 꺼져있고 하나는 떨어진건 떨어져있지 않아 맞지? 저 바깥 끼워야될거 같은데 여기 문 여는게 이게 하나는 진짜 빠른다 어떻게 하지? 젊으니 제발제발 제발'' 제발제발'' 나이스 아코링님 감사합니다 쟤가 문 열고 나왔어 여기 문이 열렸다는 뜻일거예요 문 열리는 소리가 났지 그래 지금이야 얘 어디서 나온거임? 포기 분명 문 열리는 소리가 났었는데 오마이 제발 이 코너에는 오지마라 제발 여기 막힌 길인데 여기 오면 무조건 걸리는데 괴물이 저 반대쪽에 있었다는 말인데 그럼 반대에 문이 열렸다는 건가? 괴물이 여기 지나갔었잖아 그지? 하 여기 길 열렸네 맞지? 그니까 괴물이 이 시점에서 저기 날 봤나봐 여기 문 안 열렸는데고요 불 켜 괴물 어디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보여 여기 틈있다 틈있어 잠깐만 안 열리는 곳이고 괴물이 착하다고요? 내가 잘하는 거지 아까 방금 여러분 모르겠지만 내가 술술을 쓴 거야 여기 먼저 가기 전에 아까 그 개구멍 먼저 갈게요 네 개구멍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아진 것 같다고요? 아냐아냐 시간이 시간인지라 오케이 여기 먼저 갔다 가자 근데 여기 아이템만 없는 곳인가? 저기 뭔가 있는데 반대편에? 저거 뭐잇? 뭔지 뭐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 근데 마법이 안 써져요 저거 멈춰야 될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 아 쪽지였구나 그럼 볼 필요가 없었던 거네 쭉 아 여기 뭐야 자 없애구요 역시 이거 하려면 저거 새거 필요해 새거 아까 새거 있던데 있었잖아 맞지? 어 치료킷 조크에 음식까지 아 지금 먹을 필요 없지 도전과제 달성 지금 이거를 할 필요가 없겠지? 안되는 거겠지? 일단 새거 하나 가지고 옵시다 여기는 먼저 오는 데가 아니네 아 나이스 음식 아 먹을 필요 없긴 했는데 그냥 먹을게요 아까 우리가 여기 갔을 때 그래 그래 여기 나가기 전에 한번만 다시 보고 갈게요 뭔가 새거 있... 뭔가 새거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없지 확실히 여기 없어 정말 없어 여기 말고 다른데 먼저 가야돼 새거 어디서 챙기고 와야되네 가자 저 음식 괴물이 유인하려고 놓아둔 거라고요? 응 아니야 환풍구에 아이템 넣어서 멈추게 한 다음 그곳으로 기어가는 거 아닐까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여기 말고 우리가 아까 거기 먼저 갔어야 되네 여기 여기가 답이네 뭔가 무서워 보이는데 왼쪽 먼저 갈게요 헉 사람이 토막돼있어 죽었다 어 빵 나이스 근데 이런데 음식 먹어도 괜찮나 이거? 방금 통로에 있었다구요? 뭐가 있었는데 반대쪽 어 안 열리는데? 잠깐만 여기에 있잖아 여기이 이거 꺼내야 된다 그래 이거 챙기고 하면 될 듯 맞지? 이거나 교체하는게 아니네 이건 안된다 가자 이거 챙기고 아까 그거 거기 개구멍으로 어 나이 좋아 이것도 챙겼구요 어 지름길이다 여기로 하자 지름길 넘길 넘길 지름길 개구멍 아 이거 마력소보 너무 심한데 이거? 아 이거 발로 차가우면 되겠다 여기는 나이스 아 이거 방향 정말 어 그니까 손 손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능력 쓰고 갈라고 깐지나 보일라고 이러면서 간지충들은 여기 길 아니잖아요 잘못 들었네 잘못 들었네 오케이 나이스 휴 드디어 왔다 이제 이거를 새걸로 끼워주면은 오케이 작동 됐죠 와 여기까지 데려와준게 어 어? 은혜를 음 이거 머리 뭔가 일에 순서가 있나본데 이거 아니야 내려 성공 눌러 아니죠 이거 레버 해봐 돌려봐 안되지 이거 내려 됐지? 이거 돌려 그 다음 버튼 누르는건가? 올려 그 다음 버튼 먼저 누르고 내려 불 켜 다시 돌려주고 이거 순서 있는거 같은데? 이거 정확히 반으로 만들라고 이걸 어떻게 반으로 만들지? 아 이렇게 멈출 수 있네 아 오 저거 멈출 수 있었네 오 됐어 아 드디어 됐어 이거였다 아 저거 증기 압력을 반으로 만들어놓는거구나 수치를 아 좋아요 마력은 마력대로 쓰고 어 여기 아까 우리 왔던데잖아 초반에 결국 이거 하나 열라고 이 개고생을 한거야? 이거 때문에? 뭔데? 뭐야 뭔데? 뭔데? 누가 내 뒤통수 때렸나? 무슨 일이 벌어진거지? 무슨 일이 벌어진거지? 흠 이 자식 흠 흠 흠 이 호수초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디 갔어? 나 감옥에 넣어놨네? 하지만 난 마법이 있지 이 사실을 몰랐을 거야 나에게 마법이 있다는 것을 너는 한가지 잊고 있었다 나에겐 차크라가 있지 흐흐흐흐 뭐야? 괴물 나오는거 아니지? 음식도 있네요 얘 아예 나 나오라고 여기다 음식 세팅해놨네 이 츤데레같은 녀석 어 열린다 좀 이따가 여기 다른데 먼저 뭐 있는지 보고요 이런 감빵 같은 데다가 뭐 좋은 아이템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없다 없다 나가자 음 여기 아이템 굿초이스 역시 이런 데 아이템이 여기다니 오케이 이런 데 바닥을 진짜 조심해야돼 이거 여기도 아이템 와 음식 개많아 여기 아 좀 피치라 좋아 와 아이템 엄청 많이 있네 이제 아까 어 여기다 오케이 여기로 명규 킹님 열개 팽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마 잠깐만 여기 그 구간 아니겠지 뭔 소리야 어 여기가 열렸네 여기 열리고 아까 우리가 들어온 길이 닫혔어요 아 제발 여기 그 구간 아니길 바라야 되는데 왜 이거 시간 타임 타임어택이다 이거 이거 그 구간이면 진짜 개 망한 거예요 진짜 안돼 타임어택 아닌가 보네 진짜 그 구간이면 진짜 망한 거야 뭐야 뭐야 나가는 길에 막혔는데요 나보고 어디로 나가라고 여기구만 아니 이거 좀 너무한거 아님 나이스 오 좀 간지나게 한 번에 박살나야 간지나는거지 완전 레벨 1 스킬처럼 오케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빠졌어요 여기로 가는건가보봐 내가 말하는 그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내가 못 깬 구간 이거 1회차 했을 때 내가 포기한 구간이 있어요 거기 진짜 어려워 달려오는 귀신있는데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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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에에... Ha... 무섭기도 무섭고 기도 소리도 극혐이구 아 뭐야 마법 스킬 얻을 수 있는 아 뭐야 마법 스킬 얻을 수 있는 양필인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으니하구요 하 dire 이쁘니 하구요 너넨 이쁘니 하는 말을 묻고 싶니? 어? 와중에? 어? 이 모태솔로 같은데.. 와 나 천재인가봐 누가봐도 이렇게 하는거죠 어 올라가는 사다리 있네 쪽지는 필요없구요 이런게 아이템 없네 아 이거 언제타 에이 아아 나 진짜 불도 꺼줘야 되는거 아니겠지? 와 됐다 이거 혹시 몰라 불이라서 근처에 가면 데미지 입을 수 있으니까 대기 꺼진불도 다시 보자 사냥꾼님 한게 감사합니다 이건 안꺼지나본데? 잠깐 여기 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가 나와도 이상할거 하나 없는 사다리말견 여기 아이템있다에 여기 아이템있다에 아이템있다.. 와아 조심 트랩 이런거에 걸리면 말했다시피 정말 하수 네 게임을 잘 못하는 야 이거 이거다 불 붙인다음에 여기도 불 붙여주는거네 이거 까야 열리는건가봐 나이스 정확한 타이밍 나이스 정확한 타이밍 아이템 조심 먹구용 여우 동지님 감사합니다 여기 어디 저장하는거 소리 들리는데 근처에서 아아 이런거 왜 만들어 놓은거야 도대체 틈새틈새 이런거 에이 마려가깝게 어 괜한 쓸데없는 음 이건 뭐야 어 여기 아까 거기가 아니야 왔던데 맞지 여기 깜빵이잖아 여기 어 잠깐만 아까 그럼 우리 거기로 가야되는데 저기 위로 다시 못올라갈거 같고 그럼 한바퀴 돌아서 가야되 여러분들 이거 봐도 길 모르겠지 맞지 내가 길 잘하리라서 예 내가 살아있는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길 하나도 헷갈리지않고 한번에 갈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왜 저장이 되는거지 뭐야 나한테 달려오는줄 알았잖아 괜히 쫄았세 그 문제는 우리가 근데 여기 길이 아니라 다른길로 빠질 수 있었는데 다른길로 먼저 갔다가 여기 먼저 오는거면 안나가는데 진행이 맞으니까 뭐 비명소리가 난거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 길이 없는데요 여기 레버 없지 안보이지 야 나 여기 죽는건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실망님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여기 길 없는데? 뒤에서 괴물 소리를 내는데 어떻게 해? 어 큰일났어 야 이거 오는소리 같은데 이거? 괴물? 없지 어 마법.. 마법세만 아우씨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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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아 또 못나가네 또 못나가 주인공 고통 쩔겠네 주인공 고통 주인공 고통 개쩔겠네 아 여깄나 지나가라는데 큰일났다 이거 아마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다음 기약 해야겠네요 이거 이 챕터 안돼 이거 이 소리에 근원지에 이 여인의 주인공 이 여인은 누구일지는 다음에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